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와, 되게 본격적이네? 거의 뭐 유일한 스케치북인데? 보통 불회의 명곡이 약간 좀 레전드 선배님들 나오시고 막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레전드 와, 진짜요? 비님 뭐, 잘 됐네. 불회의 명곡까지 나오고. 와, 오랜만이다, 이런 거. 진짜. 하나, 둘, 셋. KBS, ETV라고 하면 돼요? ETV? 2TV 아니죠? 한국 방송에서 무슨 2TV야. 진짜 영어 박스네. I'm sorry. 제 8의 멤버입니다. BTS 음악의 정말 꿀이고, 근간이고. 선생님 같은 사람이자 뭐 친구 같기도 하고, 동료이기도 하고. 완전 가족이에요. KBS PD님이 만든 방탄소년단. 대한민국 전학 권리 1위 아닙니까? 4년째 1위로 다. 잘 됐네. 불회의 명곡까지 나오고. 그런 리액션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. 일어나서 박수 치실 분 아닌데. 그분들이 투어할 때는 진짜 답이 없을 때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. 원곡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슈퍼볼 무대 보는 느낌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. 마음 되게 여리신 분이에요. 진짜 속는 것 같아요. 귀여우실 거예요, 보다 보면. 나'? 그래 나도. rule 2위uations이네 됐어. 컴 coe здесь То 요구 입니다 그런 예 좋다